기업이 참여하는 지역중심 창조경제를 추진하기 위한 창조경제혁신센터 첫 운영위원회가 열렸습니다. 오늘 오전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에서는 미래부 산업부 장관과 경제수석, 미래전략수석, 대구시장, 삼성전자 사장 등 3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. 첫 회의에서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는 삼성그룹과 함께 창업부터 해외 진출을 6개월 이내에 진행하는 프로그램 도입을 발표했고 운영위원회는 이를 확정했습니다. 첫 회의에서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는 삼성그룹과 함께 창업을 발표했고 운영위원회는 이를 확정했습니다.